안녕하세요. 주시타짠 교수입니다. 오후 7시 16분입니다. 여러분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랄까요? 무지기성의 유튜버들이 좀 많이 생겨났어요. 어떤 간다간다간다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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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합병에 대해서 반대 찬성 이런 이야기들만 듣다 보면 결국은 내 계좌는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왜 이 시장이 이렇게 근거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저는 오늘 합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몇백만원가는 평가액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즉 지금 2만원 밑에 위치되어 있죠. 그러면 생각에는 200만원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2만원짜리 종목이 200만원 갈려면 몇배 올라야 돼요? 100배 올라야 되죠. 근데 이 100배 오르는 게 실질적으로 주식을 100배 오르는 게 아니고 시장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시장의 산업군을 이해하면서 실제로 돈이 어느 흐름으로 돌아가는가 를 보면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도 지금 뭐 헤리스냐 트럼프냐 금방도 보게 되면 헤리스가 또 이겼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트럼프가 이겼다 자주 바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서도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은 뭡니까? 금리 인하는 9월의 확정이긴 하지만 왜 지금 7월에 안 하고 9월에 하는가? 막 이런 이야기 즉 호재가 악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가 호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두산 엘레비티를 보유하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왜 하필이면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병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나는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확정이라는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선 협상자라는 것도 하나의 확정이잖아요. 배타적인 권리를 준다는 건데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죠. 지금 보게 되면 뭐랄까요? 2만 5천 원까지 올랐을 때 이 부분 거래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거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래가 이렇게 빈번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올랐던 시기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보게 되면 이때죠. 2021년 6월 7일이었죠. 이때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야, 이때와 충분히 거래량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부분밖에 없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아무리 두산그룹의 횡포, 합병에 대한 부분 이런 뭐 궁금한 점은 있지만 의문이 가는 점은 있지만 왜 오르는 건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거의 이때처럼 그리고 이때처럼 모를 수 있는 환경입니까? 라고 해서 저한테 대보르신다면 저는 일단은 두산그룹의 횡포는 둘째치고 간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의 여건에 와있다라고 표현을 한번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타치안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입니다. 지금 뭐 두산그룹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양반들 편을 듭니까? 지금 서한도 발송한다고 하죠. 서한 내용 가만히 볼 텐데 지금 저는 이때에 대한 광경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1조 원을 확보했다. 원전에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에 거의 진심으로 통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합병안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의문점을 가지고 괘씸하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한을 보내면서 결국은 임시주총 앞서 주주 달래기 총력전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체코 원전 이어서 폴란드, 아라베이 미트, 사우디, 영국 등의 신규 원전 수주로 5년간 이제 체코를 포함해서 10기 내외의 수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이 기사 내용을 끄집어내게 되면 횡포라는 부분에서 주주를 달래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뭔가 월요일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건 지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요?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2% 정도 시장이 급락했고 연일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이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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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에 빠져들게 되면 내 계좌는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무지기성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충분히 기회로 활용하면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득이 되는 부분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자 봅시다 3만 호대 갔을 때 이때 왜 올랐었죠? 민간 사업자와의 어떤 의견이었죠? 폐원전 다시 가동하는 건 어때?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어올렸었어요. 근데 사실 잘 봐요. 여기까지 오를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라고 했죠. 거래량은 사람들의 관심의 표현이다. 표현이다. 때로는 그 표현 방식이 거칠 수 있다. 그렇죠? 매수와 매도가 있다고 한다면 매도가 이긴다. 그렇죠? 그럼 다시 거래량의 이 매도의 주체는 하락의 이 앞장선 거죠. 근데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은 지금 동사의 주가의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시장이라는 부분이 감안을 했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달라진 사실을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지금 과거 2021년도와 지금의 다른 점 아 맞아요. 첫 번째는 합병 아니죠? 이외에는요? 이외에는요? 아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죠? 그러면 합병안에 대한 부분과 시장 상황이 다르다. 그러면 합병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대 의사를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손실로 또는 매수를 해서 끝까지 가면서 합병안에 반대 서면을 하고 6천억 6천억밖에 동원할 수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내 주식을 사가라. 6천억 이상 넘겨버리게 되면 합병안은 불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내 주식은? 2만 890원? 그런데 만일에 이들이 이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받겠다라는 즉 2만 2천원 2만 3천원에서 받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불발이 나올 수도 있겠죠. 불발이 나오면 어떠죠? 나는 손실권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와야 되네. 이런 어이없는 결과는 만들지 않아야 되죠. 누가 누가 이 부분을 책임지겠죠?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원전이라는 산업이 과연 모든 원동력을 잃어버릴 만큼 지금 뭐랄까요? 모멘텀을 사라져버렸나요? 모멘텀 사라져버렸나요? 아니 다시 한번 더 자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이어지로 언급이 됐었던 원전 자체가 지금 대만에서도 폐원전을 재가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예 없어진 건가요? 논란이죠. 논란. 그죠? 전기 먹는 하마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AI 이 부분이 인품과 아웃풋이 있는데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이거예요. 적다. 그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논란 때문에 확산으로 지금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이야기는 왜 끊어지는데? 결국은 잘 봐요. SK하이닉스도 지금 AI 인공지능의 어떤 최대 업체인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어떤 이벤트가 있죠? 돈은 많이 들어가서는 아웃풋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죠? 기술주들의 급락 경기 침체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볼 때 논란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미래의 먹거리를 향해서 어쨌든 돈을 써야 되는 겁니까?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요.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걸 얻고 싶다고 한 번 해볼게요. 돈을 투자하지 않고 회수를 하겠다. 불가능한 거죠. 초반에는 결국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짜한 교수가 지금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던 가격과 지금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주고 반등 줬던 이때가 과연 아무런 부분도 반영되지 아니한 이 가격 범주 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미국에 있는 뉴스퀼 파우사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없어진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받았던 부분까지 훼손을 주려고 하는 이 가격 범주에 와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용 또는 대출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해당되겠죠. 일정 부분에 추가적인 낙폭만 일으키고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거의 신용과 대출이 18조원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된 상태에서 툭 쳐버리게 되면 급락이 끌어내면서 이 부분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될 부분은 하나지 않을까요? 모멘텀 자체가 완벽하게 훼손되어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그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는 게 현실적으로 내 계좌에 도움이 되고 지금 현금의 일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면 기타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을 좀 처리해서라도 매수사증을 좀 고민하고 비중을 좀 덜어놓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산그룹의 횡포 또는 주주가치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괘씸하죠. 그러나 누가 내 계좌를 책임져줄 수 있겠습니까? 아닌가요? 합병에 대해서 반대합시다 라고 한다고 한다 한들 누가 책임져줄 겁니까? 만일에 합병 불발 나온다고 한다면 2만 890원 이라는 가격도 없어지는 건데 이걸 누가 처리 누가 해소시켜줄 거예요? 유튜버가 해소시켜줍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뉴스퀼파우사로부터 원전 수주를 받았다.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그 이후에 체코원전 수주로 빵.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부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 부분까지도 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주총이 9월 25일이고 임시주총이 이번에 열릴 거고 서한문 발송된다고 하죠. 받아보십시오. 더 중요한 부분은 9월 26일부터 매수연구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 날이 뭐죠? 뉴스퀼파우사로 날짜 좀 틀릴 수 있어요. 뉴스퀼파우사로부터 수주받은 거를 확정짓는다. 이게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과연 주위타자 안교수가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타점이 나왔을 때 그리고 혹시나 사람일은 항상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타자 안교수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훼손시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분명 와 있어요. 그런데 1, 2% 더 빠지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냐? 사람의 공포를 유발하게 되고 그죠? 왜 이 부분을 추천해서 날립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우리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달라진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의 거래량을 수반시켰던 그들과 조정 이후에 이 부분을 다 털어낼 수 있었다? 일단 불가하다. 불가하다. 자 세 번째 어떤 목표 주가는 2만 6천원이요? 어떤 목표 주가는 2만 2천원이요? 어떤 목표 주가는 얼마 얼마요? 이 날립하는 거에 헷갈려 할 필요 없다. 나는 최대한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던 이 부분 달라진 사실 없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가는 부분에 달라진 사실은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갈 때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냐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우리는 달라진 사실은 없어요. 뉴스킹화사로부터 수줄받았다는 내용이 달라진 거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를 때도 달라진 사실은 없다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저점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차트? 거래량? 수급? 아니죠. 원전? 아니죠. 무엇이었을까? 그 뒤에 있는 엄청난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는데 영상 한 번만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영상을 자람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어차피 그때 가격도 17,080 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 범주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훼손을 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진짜 시장이 아니요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포기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신호가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저도 그 신호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이게 아 시장이 확산을 주는구나 어떤 산업이 확산을 주는구나 이 부분을 판단하고 제시해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유연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타짠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이 부분 영상 한번 볼게요. 저는 현실적으로 저같은 사람 옳은 말하는 사람은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라이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때 날짜가 언제냐면요. 개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이때가 언제였죠? 5월 7일자 였습니다. 5월 7일 자 여의도 비밀정보 회의 내용 반드시 확인하자 원전은 필수입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때로 조금 돌아가게 되면 제가 이 두산앤더빌리티라는 종목을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은 17,080 이었다구요. 이때 저는 그냥 원전에 대해서 한정되지 않고 조금은 큰 그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어요. 자 이 부분을 보여드린 이유는 타짜 안교수 지금 거의 매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가격까지 내려온 이 상황에서 자랑하려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기회인 구간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도 여러분들 두산앤더빌리티로 한 번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 없는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시장의 유연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명 손실중인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드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손모가지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썸네일이 나온 200만원 갈 수 있는 평가액 왜 못 가겠습니까? 2만원짜리가 200만원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제가 교육도 도와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시고 봅시다.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강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일어나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웬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죠. 여름이면 어떻게 되죠? 전력난이 심해지죠. 이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갖다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전밖에 없죠. 정부가 밀어줬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정책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은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뤘던 부분들 중에서 대한전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피와 살을 다 뿔아먹었다. 근데 결국은 유상증자하고 액면명압하고 대주의의 배만 불렸던 이 기업도 역시나 산업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되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영업환경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AI센터의 발전 과정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전력 그죠? 이게 바로 하단 요소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왜? 자 봐요.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 초고압 케이블이 필요하다 전선이 필요하다 구리값 상승했다. 결국은 전세계의 트렌드 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영상을 다루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건 이런 LS나 LS 일렉트로닉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됩니까? 대원전선까지도 오늘 제가 대한전선 이야기하면서 다뤘던 부분이죠. 정말 많이 올랐을 거예요. 산업의 사이클이에요. 종목에 빠져드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나쁜 종목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산업의 사이클. 이 산업의 사이클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봐야 될 종목들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 원전 쪽 다루는 기업들 중에서 자 요 부분 보성 파워텍 서전기전 제가 다뤘던 부분이에요. 서전기전은 보성 파워텍 그죠? 이때 제가 개인 채널을 통해서 처음 소개시켜 드렸죠. 그러면서 이 종목들을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해 드렸는데 다 급등 나왔어요. 그쵸? 자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이제 원전 쪽에서 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체 작업 해체 작업 자 그 뜻은 뭐자면 노후화된 원전은 해체를 시키겠죠. 근데 요 우진엔텍 신규상장주의면서 이것도 설비 유지보수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해체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뭐 G2파워부터 시작해서 이런 예 일진파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딱 좋아보이는 종목이 딱 두개가 있어요. 예 흐름은 어떻게 잡힐 것 같냐면 음 한 요정도급으로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정도급 그러면 제가 다뤘던 부분이라서 한 60%는 순간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대한전선 이야기하면서 대원전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자 이때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게 진짜 언 5월 7일이 되고 있네요. 그쵸? 자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사실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다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겠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 산업의 사이클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때 사실 AI 데이터 센터에 수의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쵸? 전선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기타 등등 근데 지금 이게 노이즈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달라진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매력적인 가격에 와있다. 그러면 만일에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뭐 그 이후에 지금 너무 많이 빠져있었을 거예요. 보성 파워텍 그쵸? 앞서서 몰랐던 서전기전 근데 모두 보게 되면 5월 7일 이후에 움직이기 전에서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거래해라. 이게 아니에요. 왜? 주도주를 거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을 제시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5월 7일이었죠. 5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들이 조정받는 시기 전선 관련주들 수급들은 원전 관련주로 확산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기술은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시장의 판을 읽는 투자자가 되자.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알파적으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어요. 같은 SMR 업종입니다.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 5월 7일 움직이기 전이었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 충분히 와있다. 근데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움직이기 전에 주가는 급등 나옵니다. 그쵸? 오늘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분명 반등의 시점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제 손모가지를 걸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주 무조건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기라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이 이런 붕괴 현상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저는 지켜냈다고 보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대형 주제 않습니까? 무거울 거 아닙니까? 중소형 주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면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께 알파의 수익을 내드리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상황이 연출되든 간에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건 존재랍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랩지로믹스부터 시작해서 수진택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과거의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손실을 보지 않은 모기조배입니다.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생겨나게 2만 5천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손실을 보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향후에 언젠가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주식타자 안교수처럼 물론 저는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주식을 찾아내고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하고 합병에 반대하겠다 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스마트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같은 사람은 시장에 한 명 있어야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진심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그냥 무지기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그리고 시장에 산업군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오케이 라는 거거든요. 자 요 부분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사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검출기 하나 만들어봤어요. 신호 검색기인데 뭐 여기 신성에스티라고 이렇게 나와있긴 합니다만 여기 여러분들의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최소한 외국인 기관 그죠? 수급이 대량 거래가 검색됐을 때만 찾을 수 있게끔 제가 요 부분에서 매수 그리고 일정 부분의 이탈이 크게 이뤄진다. 다만 그 부분에서 금리라는 거를 좀 넣었어요. 지금 경제가 가장 안 좋기 시작하면 국내에 있는 자금이 어디로 떠나죠? 글로벌 시장으로 떠나죠. 왜?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한 게 미국이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권 때문에 전반적인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과 조금은 선행하는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순간적인 어떠한 이 금리 때문에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검출하면서 자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검색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을 검색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느 부분에서 시장에 맹각이 있기 전에 그들은 이미 알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기서 검출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좀 설정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제 개인 번호를 남겨볼게요. 010-4822-8706 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립니다. 010-4822-8706 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이라도 여기 검색하시게 되면 다 이렇게 최대한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형성됐을 때 이탈됐을 때 검출될 수 있게끔 제가 설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종목을 넣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종목이 형성됐을 때 최저점을 알 수 없어요. 역시나 제가 17,080원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해드릴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도 결국은 여기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크게 느껴졌을 때 그때 이미 좀 올라와 있네 그럼 얘는 산업이 어떻게 발달됐을까 왜 오를까 오를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 미국에 있는 뉴스퀘 파워사로부터 뭘 수줄받았다 그 전에도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앞장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진단기 때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다 검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돈이 들지 않아요. 무료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그냥 검색기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기 검색기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1년 2년이 아닌 앞으로 10년 이상을 투자할 때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큰 판의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여기에 검출되는 그 종목에 대한 부분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두산 네너비티 타점은 여기 다 나와 있을 겁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산업군이 형성되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거예요. 오르기 전에 주식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인생의 선배님들 필요하다면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010-4822-8706으로 검색기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도 제가 만들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경제 상황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이벤트가 시장에는 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핵심의 주제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는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겠다. 이 생각만 우리는 가지고 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못할 거 어디 있어요. 우리 콩보리만 먹으면서 다 살아왔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곁에 남아드리겠습니다. 자 타치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